포드코리아 11월 초까지 프로포즈카 이벤트 실시 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대표 정재희는 10월 홈페이지 리뉴얼을 기념으로 프로포즈 위드 머스탱라는 온라인 이벤트를 펼친다. 내달 9일까지 포드코리아 홈페이지 www.포드코리아.com을 통해 신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달 15일에서 11월 12일까지 매주 포드 머스탱을 프로포즈카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와영주산에서 제공하는 핑크 및 와인 블랙타워로 멋진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는 프로포즈 이벤트이다. 프로포즈 행사는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포드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의 소개와 사연을 접수하면 포드코리아에서 상을 초청해 매주 행사를 진행한다. 당첨 명단은 내달 13일 포드코리아 홈페이지에 발표된다.